아 근데 채팅만 많이 해도 잘 기억합니다 어그로 채팅하면 더 잘 기억하는데 벤 때릴 확률도 높아져요 어 이게 아 왜 단점이냐면 사람이 약간 손을 이렇게 벌리고 게임하던 그 오락실 배열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원래 이런식으로 나오는거 같다만 약간 달라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또 다르고 스틱마다 또 거리가 달라서 아우! 젠장 무슨소리에요 농담이지 농담 슈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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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외너파 외너파 그렇지 피하고 좋아요 나이스 네 엉덩이 더러워 이런거 한번 기억해주나요? 어그로로 기억해드리겠습니다 회 Since there is a problem 다리 자르기 탈이 자르기 툭 벽으로 간다 벽으로 구도룡 어 뭐 혜 어디가 아니 아니 dow 오어 공중격추 하핳하 하하하 없으 아스냐 좋습니다 어 방금 근데 그거 어떻게 쓴거야 커맨드를 모르겠네 한번 더 뛰던데 아하 나락 안되죠 쿵쿵 따 벽 을 로 고고밥을 수요이 구두 아 슈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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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안되 마무리는 할복이다 간다 간다 할복 어우 서울서울 왔다 할복 아니 저걸 맞고 왜 웜원을 개기시는거죠 나이스 다시 벽으로 보내고 숟가락 쬐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통하네 어 어 회복은 페이크 어퍼 아하 아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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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법을 받 둘 어디가 어디가 엉덩 엉덩방아 엉덩방아 슈룰룰룰룰 엉덩방아 슈룰룰룰 엉덩방아 아 형님 아 죄송해요 갔다 왔다 쏙 갔지 좋았어 빠모티콘 빠모티콘 한번 써보세요 예 수요일과 빠따 쓸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몇개 더 추가될 예정이구요 자 플레이어 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구독 생겼습니다 금요일 풀매 영상 유튜브에 안올려주시나요 금요일 풀매 풀매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서 예 안올리게 되었구요 일단 요시엔 라스로 첫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어떻게 하냐구요 5달러 주고 하시면은 됩니다 제 그 영상 위에 있을텐데 빠모티콘 어떤거 추가되냐구요 빠모티콘 어 허 형님 붕어킹 정도 더 추가 아니 붕어킹은 일단 뺄까 일단 형님 이랑 빠시브 아닌 붕어킹 둘 중에 하나를 예 할 예정입니다 붕껏 맞을 때 낙법은 뒤굴러도 되고 왼손 연타해도 되고 네 뭐 이것저것 있죠 기토샘 간다 니 바이올렛을 누가 해달라고 했나요 기토샘 아 캐릭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아 해외출장을 아이고 기다려야겠어요 킬 킬 킬 킬 아 망원 감사합니다 소방체육 형님 아 무릎님의 말씀 그만 쓰세요 아니 왜 자꾸 맞아 나와 아 소방체육 형님 감사합니다 아 쿨마리님 또 2천5 땡큐 고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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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실수를 나이스 들캔 좋아 킬시가 잘 안돼 어 감사합니다 어 퍼 올리고 젠장 네 해외출장을 좀 자주 가시나봐요 aumento 오오오 이거 졌다 바꾸구요 바꿀 기회를 안 주는군 어 바꿀 기회를 안 주는구만 얍 원잿 쓰여옹 쓰여옹 올리돌려 쓰여옹 쫄깨 돌려 쓰여옹 오래 돌려 쓰여어 어 뭐야 음? 개꿀 어잉? 숭여어어어어 오래 돌려 아우 뭐야 낚였다 하단 아우 왜 알고 맞아 어? 죽방 안 맞습니다 카운터 걸렸죠? 벽으로 보내구요 어잉? 아하 잡기 풀었다 응 아니야 좋아 벽돌리기 간지나게 와 이걸 못잡아? 나이스 긴급태그 알고있죠? 왜 알고 못때리죠? 배달았어요 오 아 무릎님의 말씀 쓸줄 알았는데 낯김 와 데미지 보소 하아 막아 찌렁이 안걸리지 롱이 닉네임 색깔 다른거요? 모르겠어요 아 죄송 짠손 기다리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 자이언트 못풀었다 그렇지 찍어주시고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안감사합니다 욕을 까비 어 왔죠? 기잡구요 원 투 쓰리 잘 때리고 지구 던지기 게임 던지기 기판치기 굉장히 많은 명칭이 있는 기술이다 왠어퍼 달려가서 다리 자르기 걸릴수 밖에 없죠? 콤보 좋구요 콤보 바블에서 승용 아이고 젠장 연잡은 다 달라가지고 푸는게 삼지선다에요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양손이냐 승용 짧게 돌리고 하단 맞기 하하 짠말 써두고 구도룡 아 네 합박킹 1 아 감사합니다 아 합박킹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감 플레이어? 제 플레이가 맛이 가했군요 감사합니다 다리 자르기 가불입니다 다리 자르기 가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또 쿨마리님 2천원 감사합니다 이스포천수경 요시드라 해야지 아 맛깐 나는 플레이 맛깐 어 오케이 인정 흐흐 아 박킹님 감사합니다 뭐야 이건 아 이게 아카세이버라고요 아카세이버가 그거지 빨간 옷 명칭을 모르겠네 그 세이버의 이름이 그게 이름이 그냥 아카세이버예요 아닐텐데 아 저게 아니 저런 저런 식으로 꾸미시다니 좀 약간의 아 세이버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진짜 그 신화 속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너무 강하게 생겼는데 아 천원원 감사합니다 큰 선물이요 무슨 선물을 기대해봐도 됩니까 아 원 원 어리발 슈르륵 다리 자르기 슈르륵 슈륵 슈륵 슈류륵 슈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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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자르기 아 봤어요 천재심리라고 상대가 다가오게 할 수 밖에 없는 어 최강심리 부시고 구두룡섬 아 구두룡섬 합치고 구두룡섬 천재다 좋았다 방금 어설투 아 뒤로 놓은거 알고 있었죠 외너법 깔고 슈륵 오래 돌려 슈륵 짧게 돌려 핫핫핫 먼저 때리고요 어어 내던지지 마세요 슈륵 빠큐 오 아 이거 패링해야 되는데 아 그냥 막는게 더 좋구나 이상한 생각을 했어 슈류륵 카린 자르기 박스요 에 패링 까비 형 칼 들었다 칼 들었다 개무섭죠 아 방금 진짜 엄청나게 무서웠을거야 칼들고 다가오면 아주 무섭거든요 어어 깜짝이야 아우 순간적으로 잘 피했어요 슬 횡이동으로 역광광 노릴 수 있죠 네 지금 판테랍니다 흐허 그렇지 가만히 있었고 벽으로 보내구요 원 투 쓰리 오우 괜찮아 괜찮아 안아파 백덤블링 구두룡섬 와 캣저러 원재 백덤블링 스요 오래 돌려 백덤블링 백덤블링 구두룡섬 아까비 아 아 멋있을 때 그만했어야 됐는데 이게 박수칠 때 떠나야 된다고 어잉 아 뭐 저렇게 피해? 천원원 감사합니다 중길형님 아 1700원이네요 아우 1700원 감사합니다 쏘다 볼크가 킬 태그2 최강까지는 아니에요 저 태그2 어 태그2 유저가 없어서 지금 예 그 사자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인 척을 하고 있지만 예 말 그대로 폭스 인데 어 세븐 가면은 예 이제 또 꼬리 내려야 되거든요 네 오늘 풀매 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 방금 대사 따라했습니다 성대모사는 아니었구요 어 성대모사라면 쪽팔리기 때문에 아 뭐야 아 이거 또 잘못 골랐네 라스레우 해야지 아 이게 세모랑 네모랑 아 이게 키배열이 이상해가지고 어 집에 목이 저도 최근에 좀 댕기는 것 같아요 목이 좀 살아있어 요새 2패 퇴장이냐구요? 아 오늘은 3패 퇴장으로 하겠습니다 4명 방이니까요 4명 방이니까요 오늘은 3패 퇴장 맞어 날 풀리고 진짜 날벌레 많아지고 저희 집에 에 플레이스테이션 근처에서 바퀴벌레 나와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지만 바퀴벌레 나와서 진짜 무서웠다고 나는 플레이스테이션 안에 바퀴벌레가 사는 줄 알고 그런 글들을 내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거든 근데 다행히 플스 탈탈탈 털어보니까 안 나오더라구요 어 다행이었어요 퓨전 퓨 아 어쨌든 그렇지 예상했죠 원 투 원 포 퓨 퓨전 개사기 아 아 빠시브 아 저걸 빠시브하네 컴퓨터 본체 안에도 산다고요? 아니 본체도 한번 털어봐야돼? 왜 구독 왜 구독 안 나오냐고요? 구독? 뿌리 터링 구독 돼있는데? 아씨 응 바퀴벌레야? 맥스포스? 오 네 감사합니다 맥스포스 기억해둘게요 아이고 부살물 퇴경! 죄송해요 어 한번 더 쳐라 벽에 몰리면 레오가 짱짱맨이지 짱짱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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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역시 레오야 벽에 몰아면 몰아 붙이면은 어 짱짱맨 개사기입니다 아 맥스포 아 그래요? 그렇구만 오 쩌네 감사합니다 어 나 사야겠다 어 그거 하나면 우리집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가 죽겠구만 오 감사합니다 도발쓰지 마세요 얍 한번 더 아 이거 원잽 끊는 원잽을 무시하는 판정이라서 쓴건데 원투까지 썼어 아 집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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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아저씨가 집을 안가고 빠르게 퇴근 좀 하세요 라스님 와우 잘 때린다 와우 잘 때린다 원투 원투 허아 아니 오케이 역가드 아하하하하 역가드 맞았어 아니 뭐해 라스 개트롤이네 이거 주장맞냐 내 개그 와 개트롤이야 아 빠퀴벌레 죽는다고요 아니 그럼 그런 무서운 소리를 아 문격수님처럼 감사합니다 어 오랜만에 듣네 저거 쇼미 더 머니 나이스 아 뭐해 킹 아몬킹 압박킹 빙급TAG 하하 벽으로 보내고 콤보 좋구요 떼야 그렇지 막 질러 끝났죠 간신하게 콤보 아 오늘 라스 좀 안드네 오늘 라스 좀 안드네 바퀴벌레 안나오게 하는거 아까 그 맥스포스 어 레오 빠따대전 제 빠따맛을 보고싶다 이겁니까 그럼 또 맞춰드려야죠 아 격수님 1200원 감사합니다 화요박킹 실력 별로야 뭐야 이거 뭐임 아니 그냥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럼 히오스라고 생각하면 돼 어 뭔가 있어 보이면 히오스다 히오스 then 어 근데 이거 헬프미레버 투 사입력이 좀 무거운데 이거 어떻게 설정해 아 체육형님 2만원 아 감사합니다 6월 중순이요 그때까지 또 유튜브 밀려있는거 보려면 굉장히 또 즐겁게 보시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체육님 들어가세요 뭘 맞은거야 지금 혁수님 또 44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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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이긴다 아 아 이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아 후원 보다가 빠다맞음 나이스 다리 자르기 네 띠용 바블레이드 쓰용 쓰용 나이스 감사합니다 그렇지 띠용 콤보 좋고요 하단 걸고 두번 벽으로 아하 나이스 아 띠용 스윌 안쓰고 기다리고 긴급탱고 노리고 아 빠세 스윌 좋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생방 오신다구요? 자주 놀러 오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 뭐해 스윌 짧게 돌려 아 뭐야 짧게 돌렸는데 길게 돌리냐 띠용 원래 맞는거에요 내가 그때 띠용을 일부러 실수한 게 아니라니까 리얼 아 수고람쥐 안죽었네 어 죽창죽창죽창 오오들 길을 모으세요 오오들 길을 오오들 왔다 누워어나 또했고 그리고 한 번 더 좋습니다 아 왜 나 아파 다리 짜르기 좋습니다 벽으로 보내고요 빠따 아우 기상킥 요벌 구두룡섬이랑 빠따에 천원씩이요? 하지만 플레이 신청은 받지 않지만 내가 주로 쓰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 개이득이군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었다면 정말 매일매일 했을텐데 이렇게 해주고요 아 이게 아닌가보네 가자 빠따다 아 아 까비 지면 안돼 수요 오호 오호 아니 이제는 8법까지 가두었어 사람들이 아 뭐야 어디가 아이고 죄송해요 아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아쓰요 짧게 돌려 필살기? 딜캔 아니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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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태그 으어어어 어... 빠다 누워있을때 2x 타이밍만 되면은 되죠 그.. 태그하고 바로 할 때는 못해요 그냥 개기묘는 빠다 맞아야 됩니다 어.. 마무리 오졌다 암워킹이랑 킹하겠습니다 킹마킹 품꺼 넣친걸 당연하죠 항상 방심하면 안됩니다 예.. 항상 방심하면 안되요 무릎님이 태그2를 한다고요? 말이 됨? 무릎님이 갓겜7을 안하고 이.. 이 고인물겜 아.. 세븐도 고인물이구나 이 시체게임을 했다고요? 못봤네 아쉬워 좋아 가자 아 그래요? 신기하다 이것도 재밌나봐 어? 이거 그거네? 페인트 캐릭터 아! 알아보.. 알아보.. 아 알아보면 안됐는데 아 또 호모노인거 어차피 뭐 다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불쑥! 자이언트 아 천원 감사합니다 킹진영님 보디스매쉬 그렇지 풀어주고 아우! 죄송해요 아 그래 바제트 어.. 이름.. 이름을 몰랐어 허허허 이름 정말 몰랐어 원투 자이언트 투 원 자이언트 안쓸거야 웬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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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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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를 무슨 일본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저 한국사람이에요 허허허 안 돼 국적은 난 한국이고 싶어 자랑스러움 오케이 좋습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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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트 커킥! 실러 커킥! 그렇지 3타까지 왔죠 아 뭐야 아하 아 2타 숙였는데 와 웨이브 개잘나감 와 웨이브 보여요? 아 웨이브하다가 나이스 아아 콩보 왜이래 미치겠네 지금 도와요 마무리 어잉 나이스 샤이닝 한번더 샤이닝 자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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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순간 컷니 그렇지 사기 패턴 콤보 좋아요 오 마무리 짬발 걸고 툭 툭 툭 툭 호! 오 아 자이언트 알고 있었는데 왜이래 뭐 크로스라인 와 저거에서 찍게 하면 바로 바운드 되는구나 100이면 안되겠 네 나는 맞출 건데 어 나는 맞지 않지만 맞출 순 있다 좋았어 벽으로 기다리구요 아 커틱 마무리 어? 마무리 안됐네 자이언트 계삭이죠 자 여기서 간다 간다 슈원하게 다이빙 하겠습니다 물에 빠집니다 저 슈원하게 다이빙 좋아요 아 공잡 딜이 그래 FR이 세지 태그투는 약하구나 멍청했네 아 뿌리토현이 어 슈원하게요 걸려버리셨구만 이번에는 아 이거 키가 자꾸 헷갈리네요 브라이언 해야겠다 브라스킵 아 네 푸쿠푸쿠푸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이거 4쪽을 좀 가볍게 하고싶은데 레버 이거 무슨 뭘 건드려야 되는거지 이거는 4쪽을 좀 가볍게 하고싶네 너무 중립이 세다 내 엄지손가락 힘으로 힘들어 젠렁하게 만들어야 겠어요 네 오늘 시청자 분들이랑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풀매하고있습니다 아! 아 내가 먼저 했는데 뻥이야 그만 도발 아 죄송해요 아 역시 브라이언 유저는 도발 좀 잘 안걸려주는거 같애 이러고 내가 도발 걸리면 진짜 오우 걸릴뻔했어 스매시 한번더 스매시 형님 오 안돼 긴급 테이크 오예 아 뭐야 철권 세븐 콤보 망할 뻔 괜찮아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라 라 이트 링 이길 수 있어요 거기서 원투가 나오네 걸렸지 뻥발 써주고 슉 푹 쿵쿵 위빙 어깨 위빙 어깨 위빙 어깨 이타 하하 위빙 어깨 위빙 어깨 이타 그렇지 낚였죠 벽으로 보내고 간다 덤프시롤 어 아 역시 벤키셔 아 이게 액자당 까지만 맞는건가 바로 패링 해버리네 긴급 대그 노렸죠 아 노렸는데 하단 제 터보 타이밍에 어 바로 딴 손으로 삑살이 났는데 좋아요 오오 수파시오크 아오 죄송합니다 어잉 어잉 하체트 한 번 더 카운터 그렇지 때리고 원투쓰리 스매시 그 다음에 필살기 거치고 제트 거치고 하체트 좋아요 감사 사이드 한 대 맞으면 바운드 오오오! 오우 깜짝이야 뒷무릎 허니이!!!!!!!! 아 중 stylist형이 3층 감사합니다 원펀맨 조합 포리랑 코스틴인 말하는거죠 중단! 아하 카운터! 카운터! 안돼! 와 왜 강벽광 돼? 아 저거리에서 벽광이 되나? 나이스 벽으로 보내고요 아아아아아아아 용림 멋있나 아 후원 받는 남자 나야나 나야나 감사합니다 아 용림 감사합니다 땡큐 오! 아 말도 안 돼 태그하고 안전했다 안전했다 2타 오요 형님 그렇지 패턴 나이스 긴급태그 아아 긴급태그 안함 죄송해요 아아아악 아 뭐야 오에 어 이틀 전에 철권 세븐 제가 세븐 잠깐 하러 수원에서 잠깐 하러 오락실을 갔었는데 했는데 9대5로 털렸습니다 심지어 무릎님 캐릭터가 그 구리다는 라스였는데 라스로 후소태를 안쓰더라구요 이게 후소태 안쓰는 라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어 내가 보여줄게 후소태 안쓰는 라스 개무섭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봐 후소태 안쓰는 라스를 보여줄게 라스 세븐에서 썩었어요 네 솔직히 뭐 하려면 잘할수도 있겠지만 애매한 부분 간다 내가 후소태 안쓰는 라스를 보여줄게 웬업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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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원투 웬업퍼 후소태 아 어쩔 수 없다 쓰자 나는 안된다 나는 무릎님이 아니고 아빠킹이라고 어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내가 감히 신을 따라하려고 하다가 안되는구만 이거는 빠킹스럽게 게임해야돼 공참각 잡기 걸렸죠 와 어떡해 오 오 오 오 척타이 그렇지 후소태 아 뭐야 왜 얍 아 맞다 원펀맨 아 붕어킹이 또 아 죄송합니다 붕어킹이 또 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요 님들 라스로 무섭게 원투와 웬업퍼 움직임으로만 플레이하는 그 그분의 플레이에 가까운 느낌으로 한번 따라해봐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정말 웬업퍼만 씁니다 근데 못 이기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채팅이 안 쳐졌었다고요 왜지 웬업퍼 오 괜찮아 기다리고 카운터 한방 후소태 안 씁니다 움직임으로 상대를 괴롭게 상대를 괴롭게 상대를 괴롭게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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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업퍼 왠업퍼 움직임 아 내 움직임 쓰레기 이앗 난 질러야 돼 그렇지 오우 로하이 영 로하이 로하이 영로하이 한번더 로하이 페미지 제미지 많이 뽑았다 오우 간다 라스의 움직임 오우 오우 어그가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오셨습니까?